자, 지가 무슨 박태환이야 뭐야. 어깨 그거 별로 넓지도 않구만. 다 젖어있네. 비슷하구만. 뭘 또 굳이 두 개를 가져온데 같이 쓰면 되지. 청춘 드라마 찍냐? 다 젖게. 가자. 걘 청춘 드라마고 나는 리얼리티냐? 재수없어. 누구? 나? 아니, 아무. 조용, 조용. 비도 그쳤겠다 축제라고 아주 엉덩이가 들썩들썩들 하지? 이런 날 무슨 공부를 하겠냐. 기분이다. 오늘 휴강. 마음껏 놀아라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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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남자새끼. 아유, 비슷하네 뭐. 아유, 남자새끼. 첫사랑 좋아. 못다 이룬 사랑 이러시라고요. 근데 우리 아빠 영화관은 아니지 않냐? 아유, 뭐지. 너 누가 가고 싶어서 갔냐? 어쩌다 보니까 갔지. 뭐 어차피 나 누군지도 모르시잖아. 그래서 너님이 친히 알려주실 뻔했죠. 내 장인원. 에라이. 아니, 그럼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당연히 자동 발사지. 아니, 그리고 넌 언제 돌아갈지도 모른데 고생 남자를 하나 꼬셨냐? 그냥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껌딱지인 줄. 낱말하네. 불려 씨한테 당해서 울지나 마세요, 아저씨. 내가 이간질 같아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민서 형 걔 오늘 아침에 우산 있었거든. 우산이 있었어? 그래.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도 모르고. 아유, 아유. 진짜야? 왜 이래? 미친 거야? 아유, 귀엽잖아. 나랑 같이 우산 쓰려고 그런 거 아냐. 불려 씨는. 그런 게 청춘드라마야.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아주 막장만 들어차가지고 이 아줌마이가. 막장? 그게 무슨 청춘드라마냐? 어? 다 늙은 아저씨. 치정 멜로디. 사랑과 전쟁. 치정 멜로디? 사랑과 전쟁? 그거 나도 좀 빌려주라. 그 비디오. 하휴, 뭐 어떤 장르 좋아하는데? 서양? 일본? 하하하하. 뭐라 진주? 하하하하. 제 즉박구리에 종류별로 한 천 개는 있거든? 달라 그래. 이게 진짜 끝까지. 하하하하. 건강하네, 건강하네. 아냐 인마. 나와. 아니, 이게 뭐가 아냐. 하지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안녕하세요. 하하하하. 우와. 너무 좋고. 오늘의 음식. 다행팀. appearing. 좋고. 입니망이. relax. 하하하하. 너무 좋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